연습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요 요즘에? 요즘은 3번? 3번 정도 해요? 3번에서 4번? 하긴 하나요? 하긴 하는데 제가 너무 이게 뒷장이 나고 완전 버퍼 치고 저축 치고 그래서 7번만 한 밑에 사내하다가 너무 손질 나가지고 못 하겠는 거예요 가기도 싫고 지금 일단 간격이 조금 뭔듯해요? 아 그렇지 조금 강밖에 어때요? 1.2도 딱 나왔죠?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숙조야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손목을 내가 너무 썼다 너무 썼다 그걸 다 해봤죠 감사합니다